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이나 합시다 명나라 얼마주냐? 5.52칸 저 끊기면 우리 인생도 끊기는데? 이거 북부 우리 천리장선 이거 유지합시다 이거 이거 내리면 저 미친새끼들이 언제 나 때릴지 몰라요 아이구 우리 여왕님 돌아가셨네 아 저 버러지새끼들 대출 얼마 땡겼냐? 이율 942칸 명나라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손해볼 전쟁이 아닌데? 아 미친 아 해적새끼들 시발 아 죽여버리고 싶다 저 해적새끼들 아 내가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지중해 국가냐 시발 아 지중해 국가는 아닌데 미친 뭐 사락질 일어나고 있어 족같다 진짜 레알루다가 저 군사로 구워가지고 막아야겠다 저거 감당해야겠네 나 담당해야 진짜 아 아 야 쭘꼬 쭘꼬로 그냥 받아들여 우리 코리아 문화 만주 문화도 받아들여줘 잠시 야 웰컴 투 코리아 새끼들아 니폰 길린 지린에서 땡기는거 보다 베이징 베이징 역시 킹갓 엠퍼러 베이징이로구만 유교 땅 주고 재덕 줄게 내가 돈이랑 외기록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출금 아이씨 22 아 웬만큼 땅 줘도 안될거 같은데 저정도면 장군 터지네요 재독 스탯이 아 오 홍립 뭐야 오 홍립씨 아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진짜 아 이 시국에 좀 좋은 스탯 좀 떠야지 씨 홍립씨 그러면 곤란해요 저 진짜 레알루다가 명나라 오일아트 자치도 올릴게요 애초에 여기 두 지역 아니구나 어디야 동하이 심양이랑 백제 아니 뭐야 백작 박 박 박작 뭐야 애씨 어쨌든 아이씨 족같지만 자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 아 보석 나오는데 씨 명나라도 방금 터질 것 같으면 자치도 올릴게요 그냥 일단 리스크 감소가 일단 최대의 목적입니다 지금 지금 양반생 양반 행정한 새끼들도 지금 도움 안 돼가지고 아 일단 일본 가서 일단 고니찌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족같은데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일본이랑 좀 동맹하기 좀 족같긴 한데 버즈같은 이씨 여진족 새끼들이 언제 어 우리 국경 사이로 넘어올지 몰라가지고 좀 족같긴 하지만 어 니폰 길린 베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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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라사 투과 리위투과 아니구나 깜짝이야 씨 아 후계자 아 여기 속구 하산 하산 키워줄게 내가 형만 믿어 육테크 육테크 찍어야되나 씨 정시적 위기 정통성 때워 우리 킹종대왕 님 언제 가실진 모르겠지만 만승을 하시겠지 뭐 부패 인플레이션 안정도 비용 변동치 아 씨 장군이도 죽었어요 씨 아 족같다 씨 진짜 이 탁시 이 탁시 채용 어 공성 1맞겼어 좋아 좋은 씨발 벌써부터 씨 임진 임진전도 아닌데 개새끼들이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지랄이야 씨발 일단 이 새끼들 못넘오게 막아 개씨 팔새끼들 임진전도 아닌데 씨 외놈들이 아주 씨 침략하고 싶어가지고 이 조선이 씨 이 조선같은 이 조선의 씨 악재만 터지네 악재만 터져 갤리 좀 수리 좀 하고 이 버즈새끼들이 어리 지금 조선 해안가에서 지금 외구놈새끼들이 지금 나대고 있어 뒤져라 뒤져라 새끼야 외구 새끼들이 명나라 아시아 최대 해군 명나라 해군도 내가 이겼어 새끼야 요다 새끼 씨 오 씨발 방군 터졌다 아 진짜 일본 때문에 씨 저 방군 잡아야 아 얀 유도 저쪽으로 유도합니다 일단 살아봅시다 일단 살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얘는 어 뭐야 북 북경 아 아 나 뭐야 뭐 베이징 이름이 좀 바뀌었다 했는데 보니까 북경이야 북경 아 야 한글라 해버렸네 오졌다 호석화 새끼가 지금 남부지역 좀 가져오니까 지가 뭐 짱인 줄 알아 뒤지려고 외구 새끼들이 조선해 조선해 해군을 이긴다는 거 어디 씨 상상도 불가능한 일이지 그냥 이겨가지고 그냥 전쟁 점수나 올립시다 올려서 전쟁 배상을 받아가지고 돈 좀 땡깁시다 동아시아 근데 지금 최악의 시추에이션이 뭐냐 잠깐 111인데 왜 이렇게 테크트리가 왜 이렇게 빨라 이 새끼 뭐야 오다가 아까 우리 제독 있었지 우리 오홍립씨 고용하신 우리 새로 신참 제독 오홍립씨 믿고 있겠습니다 콩립아 형 너 믿는다 누가 나한테 존재한건 뭐야 상주 근데 얘 뭐야 소 이씨 테마도 새끼가 어디 대출상환 우리 수도권에다가 어 군상 좀 부읍시다 개발도 비용 절감 개발도 비용 절감 외교력 조선이 길린 아 길린 빼면 좀 그러는데 아 이 새끼들 오길래 해안 봉쇄하고 있어 전쟁 나가지 말라고? 응 안가 너랑 전쟁할거야 157 아 군사개혁가 남구씨밖에 없네 이제 아 남구씨라도 고용해야되나 영라 조응됐어? 아휴 불쌍한 새끼 11점 11점 명 이거 어차피 명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명라 쪽으로 유도합시다 굳이 피글리지 맙시다 응 아이 이런 시바 아이 이렇게 한 다음에 명라 쪽으로 가요 개아 이 부분은 81년 69년 하 일본 정복은 아직 급해 응 급할 필요 없어 천천히 그냥 일본은 많이 바랄 것도 없어 뭐 조선 조공구? 조선 속구? 아이 안돼요 안되니까 상식적으로 안되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이씨 죄송합니다 전쟁 배상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본 조공구 하면 이거 싹 다 제속국 되긴 하는데 관리가 안돼 어디가 새끼야 차 수출 중산주의 올려주고요 중국으로 꺼져버려 한 번 오래 뻗겨봐 한 번 씨 누가 죽는지 한 번 봐봐 씨 모테크 111 112 수도를 양쪽으로 옮겼고 북경 하아 영란 감사합니다 고마워 워리얼 두낫 리드 두낫 리드북 으 아 아니 우사 난 나는 팬보다 뭐였더라 칼보다 팬보다 칼이 강하다는 이벤트인 줄 아는데 어 전사는 책을 읽지 않는다 행정 행정 울린 행정은행 외교 외교 기술비용 10년동안 올라가네요 10% 씨 명란 휴전 언제까지지 출소 조선 64년 2년 남았네 하아 2년에 또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개빡세겠다 딜 를 찍어야겠다 어 질 찍던지 세금 인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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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싶은데 이 시국에 지금 인력 받고 싶다 나는 다 이 기족새끼들한테 땅 좀 주고 지수 허허 여기 좀 여어 99.6 인력 200% 되나? 200도 안차? 생각보다 별로 안차는데? 21점 아 일본시끼들 몽골 독립했나? 아니구나 오일아트 오일아트 동맹이 안돼요 지금 되는줄 알아 태클 비용 비싸요 행정량 왜이렇게 늘리지? 8, 9, 10 Q 좀 한번 써주고 공격을 찍어야되나? 베이징 공격 완료 63점 0.02 아 베이징 안갖고있으면 1000명 계속 떨어지구나 몰랐네 몰랐어 나는 베이징 나포좀 하자 나포 아이 나포를 못하니 한번 협상 때려봐? 아 귀 귀족 영양형 빠지네요 양반 행정가 시끼들 영양형 빠지고 드디어 드디어 평화다 굳이 대형선까지 필요없고 아 아티스트 아 뭐야 이거 아 경고 아 경고구나 나는 뭐 명나라 클라임 받았는줄 알았어 아이구 증아 어? 왕이 아파가지고 뭐 족쇄랑 이런거 떠지는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버리네 해설여진 해설여진 아니구나 해설여진 유큐 해설여진 나쁘지 않겠는데 음 이분 빨리 시전 끝내 도록 하죠 하니얼마가 없는 그지새끼네 씨 대마도 주니? 시전 빨리 전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놔 어 십그지새끼네 어휴 그지네 그지 그지 바크 한 척 뭐지? 나포 한건가? 일본 상대로 나포 심상치 않구만 해설여진 귀족 걱정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씨 아 귀족 중성통은 왜케 떨어져 씨 솔론 류큐 오일아트 아이 씨름 말고 이 새끼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킹종대왕 졸아올러 진짜 킹종대왕님 오래 사시는데? 많이? 많이 오래 사셔요? 지금 나이 몇살이야? 킹종대왕 예스네이겁 와 킹종대왕님 예스네이겁이네 미쳤다 야 양반학자 양반학자라 돈없어 돈없어요 안타깝게 돈이 없어가지고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베이징 빼고 밑에 요새 내려 적자는 피하자 대출 얼마 땡겼니? 502칸 적자는 피하자 502칸 아 내가 전쟁을 걸고 내가 먼저 선빵 때리긴 해야되는데 지금 저도 여유 없거든요 명나라가 선빵 때릴 정도 여유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39,000 눈사수 확 줄였네 명나라가 이거 인트로스 더 가이퉁구 리우 이거 찍으면 이거 찍으면 이거 떠어지면 1000명 떠어지면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방전의 인력 찾았어요 플럼레인 아이고 평안에서 평안지역 평안이 어디야 여기 지역에서 개발도가 뭐 차 생산이랑 와인 흠맨 와인 어쨌든 곡식 와인 차 향신료 나오는게 5년동안 20% 효율 증가 생산효율 증가 근데 우리가 개발도가 낮아가지고 효율 증가 해도 별거 없어요 개발도가 높아야지 효율이 올라가가지고 꿀빨 하는데 개발도가 낮아요 명나라가 전쟁을 걸거 같으면 그냥 우리가 선방 때리게 나요 5% 아테크 비싸 명나라 뭐 박혔어 밸런스 밸런스 우리 이도 어 외교 영향력 굳이 개종 할일 없거든요 양만나 땅좀 줍시다 동맹 솔론 아씨 할애들이 없어 어 203 아 재주 아 재주 어 너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뭐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